안녕하세요 포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스코어박스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코어박스는 쉽게 말해 가지고 뷰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박스 형태의 객체입니다 유용한 기능에 비해서 잘 쓰이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기능인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코어박스를 만들 때는 일단은 평면도나 천장 평면도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1층 평면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 뷰 탭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코어박스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영역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스코어박스가 평면도에서만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그런지 인면도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남층면도로 이동해 주시고 상단 뷰 탭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코어박스가 비활성화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박스의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만들 때에는 평면도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데 한번 만들고 나면은 3d 뷰를 포함해서 다른 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뷰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면은 방금 저희가 만든 이 스코어박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스코어박스를 선택해서 핸들을 늘였다 줄였다 하면서 이렇게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박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인면이나 단면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어박스랑 교차해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층으로 일단 이동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인면도가 있고 이렇게 스코어박스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의 객체는 서로 교차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동층면도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스코어박스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1층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스코어박스의 크기를 늘려 가지고 인면도랑 이렇게 교차를 하게 만들면 다시 동층면도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스코어박스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스코어박스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언제 쓰는지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1층 평면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코어박스라는 거는 같은 영역이 반복적으로 쓰일 때 그 영역을 스코어박스에 담아 가지고 재사용할 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만큼의 영역을 확대 평면도를 만들 때 반복적으로 쓴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큼의 영역은 건축도면에서 코어 확대 평면도를 만들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도면에서 구조 코어 확대 평면도를 만들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테리어 평면도에서 쓸 수도 있고 천장 평면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철거 도면에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한 분야만 해도 5개의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총 5개 층이니까 만약에 각 층마다 다른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해당 영역을 총 25장의 도면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건물이 5층이 아니라 50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총 250장의 도면을 그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스콧박스를 쓰면은 조금 더 쉽게 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콧박스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상단에 콜아웃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영역에 이렇게 콜아웃 뷰를 하나 만들어 주고 리네임에서 이름을 계단실 1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콜아웃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카피해서 나머지 뷰에 2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붙여넣기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코어 확대 평면도 시트에다가 방금 복사한 이 콜아웃들을 일단은 임의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도 배치해 주고요 4층이랑 5층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층으로 이동해 주신 상태에서요 이런 식으로 일단 보기 좋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업을 다 잡은 상태인데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계단실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콜아웃 영역이 넓어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콜아웃을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나머지 영역에도 같은 바운더리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바뀐 영역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 영역을 카피해 줍니다 그리고 2층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요 다시 한번 이 영역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기존에 있던 영역을 지워 주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체크 눌러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영역도 다 적용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스코어박스를 쓰면 굉장히 편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스코어박스를 선택해 주고 특성창에서 이름을 계단실로 일단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어박스를 적당한 크기로 줄여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할 거는 이 콜아웃 뷰에다가 이 스코어박스를 할당해 볼 건데요 할당하는 방법은 이 콜아웃 뷰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특성창에서 이 스코어박스에서 방금 만든 이 스코어박스를 할당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스코어박스에 맞춰서 이 콜아웃 뷰가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나머지 뷰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할 때는 이 해당 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콜아웃 뷰를 다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특성창에서 한 번에 스코어박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머지 뷰도 모두 이 스코어박스에 맞춰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층에서 만약에 스코어박스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머지 뷰도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건축 분야를 만들어 봤으니까 구조 분야도 만든다고 생각하고 콜아웃 뷰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콜아웃 뷰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이번에는 이름을 리넴해서 구조 계산실 1로 이렇게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방식으로 콜아웃을 선택하고 카피하신 다음에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 붙여 넣기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코어 확대 평면도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같은 방식으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이랑 5층도 배치해 주고요 이 타이틀도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 시켜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조 계단실에도 저희가 만들었던 계단실 스코어 박스를 적용해 볼 건데요 구조 계단실 1부터 5까지 선택해 주시고 스코어 박스에서 계단실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적용이 됐고요 이 스코어 박스에 맞춰서 콜아웃이 딱 맞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어 확대 평면도랑 구조 코어 확대 평면도가 같은 스코어 박스를 공유했잖아요 그래서 스코어 박스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이런 식으로 같은 영역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건축이랑 구조 분야만 이렇게 스코어 박스를 할당을 했는데 아까 말했었던 철거나 인테리어나 천장 분야가 필요하다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각 분야에 맞게 이렇게 가시성 설정이나 주석 작업 등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스코어 박스는 같은 영역이 반복적으로 쓰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건물의 특정 영역이 이렇게 돌아가 있을 때 스코어 박스를 써가지고 도면에 수직 수평이 맞게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 부분이 있을 때 무조건 쓰는 건 아니고 첫 번째처럼 반복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을 때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단은 스코어 박스를 만들어 주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코어 박스를 회전해 줄 건데요 지금은 이 스코어 박스가 정치수이기 때문에 이 로테이트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45도 이렇게 돌리면 할 수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수가 아니라 소수점으로 정렬할 수 없는 치수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스코어 박스 선택해 주시고 로테이트 클릭해 주신 다음에 플레이스 클릭해 주시고 코너 부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클릭해 주시고 수직으로 위쪽 부위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당한 위치에다가 돌려 주면 이런 식으로 스코어 박스를 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코어 박스의 크기를 재조정해 주면 이 스코어 박스를 각도에 맞게 돌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스코어 박스는 이 평면도에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층 평면도를 하나 복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복사된 평면도에 스코어 박스에 가신 다음에 아 그 전에 일단 스코어 박스에다가 이름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좌측 날개로 지정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시 스코어 박스에서 이 해당 1층 카피를 좌측 날개로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졌던 건물이 도면의 수직 수평에 맞게 정렬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고 싶다고 하시면 이 스코어 박스 선택해 주시고 로테이트 누르고 기준점 선택하고 180도 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쪽에 이 주석이 있는데 어노테이트 크롭을 체크해 주시면 바깥쪽에 있는 주석도 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리드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그리드에도 이 스코어 박스를 할당할 수가 있는데 그리드 선택해 주시고 이 특성창의 스코어 박스에서 좌측 날개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갭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2층에도 뷰를 하나 복제해 주신 다음에요 이 2층 뷰에도 스코어 박스를 좌측 날개로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도 하나 복제해서 이 3층도 스코어 박스를 좌측 날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카피 2층 카피 3층 카피 켜 주시구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도 어노테이션 크롭으로 꺼 주시구요 이렇게 지금 1층 카피 2층 카피 3층 카피 모두 같은 스코어 박스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층에서 그리드를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해 줬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이 옵션을 나머지 2층이랑 3층에도 적용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그리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프로포게이트 익스텐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층 카피 3층 카피 선택해 주시고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일단은 1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기울어진 그리드가 있을 때 도면이 복잡해지면은 이 그리드를 숨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해당 스콧 박스 선택해 주시고 특성 창에서 뷰 비즈블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뷰가 1층이니까 1층 뷰의 이 오버라이드 옵션에서 인비즈블 선택하고 OK 누르면은 이 해당 스콧 박스랑 이 스콧 박스랑 연계된 그리드를 한 번에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가 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스콧 박스라는 기능이 괜찮은 기능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사람들이 왜 안 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경험상 느끼는 거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CAD에서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모형 탭이 있고 레이아웃 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전부 다 모형 탭에서 작업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효율적인 걸로 따지자면은 이 레이아웃 뷰에서 작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공동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덜 효율적이어도 쉽고 직관적이고 명쾌한 방식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 스콧 박스를 쓸 때도 사실은 프로젝트 규모나 팀의 숙련도나 팀의 숙련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잘 관리를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은 도면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콧 박스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첫 번째가 이 스냅이 안 잡힙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스콧 박스를 이 라인에 딱 맞추고 싶다고 하시면요 어쩔 수 없이 확대해 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스콧 박스를 만들 때 박스 형태로 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스콧 박스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나중에 뷰를 찾기도 힘들고 관리하기가 너무 조금 힘들어진다 라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은 가끔 이 스콧 박스랑 섹션 박스랑 도대체 어떤 차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콧 박스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D 도면이나 3D 도면이나 상관없이 반복적인 영역을 작업을 할 때 주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섹션 박스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작업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때나 뭐 팀끼리 뭐 협의를 할 때 아니면 발주처랑 협의를 할 때 이렇게 일회성으로 쓸 때 주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도면을 만들 때 2D 도면 옆에 3D 도면 같은 걸 놓잖아요 그럴 때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할 때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콧 박스라는 게 이렇게 수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 가지고 공동 작업을 할 때 팀원들이 수정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스콧 박스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목업을 잡고 난 후에는 일단 핀을 무조건 걸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 작업을 하고 있다면은 웍셋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담당자만 스콧 박스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작업 뷰랑 최종 시트에 올라가는 뷰랑 분리를 할 텐데 웬만하면은 관리자가 관리하는 뷰 말고 나머지 뷰에서는 이 스콧 박스를 다 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콧 박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글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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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